안녕하세요. 유감한 크리에이터 마마루시아입니다. 오늘은 집에서 유용하게 너무 잘 쓰고 있는 더슬림 멀티탭 제품을 소개해드릴 건데요. 더슬림 멀티탭은 KS 인증의 정품 전선을 사용한 국산 제품으로 디자인은 더 슬림해지고 더욱 안전해진 제품입니다. 사실 멀티탭은 지저분해서 숨겨야 하는 물건으로 많이 여겨지는데 더슬림 멀티탭은 사이드 스위치로 깔끔하고 편리하게 사용이 가능하고 이외에도 장점이 정말 많은 멀티탭 제품이라서 소개를 꼭 해드리고 싶더라고요. 오늘은 더슬림 멀티탭 제품 어떤 제품인지 소개해드리고 실제 사용해본 후기까지 함께 영상으로 전달해드릴게요. 마마이 지야티비 더슬림 멀티탭 제품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또 다른 영상도 한번 만나보세요.